고려백개 병아리 15마리를 마리당 만원입니다 마리당 만원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벌써 2주 이 지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불을 안켜줘도 되고 밥도 잘 먹고 벌써 깃털이 막났죠 지금 가져가셔서 키우시면 딱 좋습니다 고려백개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우리나라 토둥재래닭을 혈통을 잘 조절해서 하얀 순백색의 털이 나오도록 한 고려백개 병아리입니다 기존에 있던 회가리 재래닭은 후분양 신청하신 분이 오늘 다 가져가셨습니다 고려백개도 아주 매력적인 닭이라서 이것만 작년에 찾으신 분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회입니다 원래 이게 지금 마리당 14,000원 정도 되는데 4,000원 빼고 일괄 만원으로 15만원 입니다 15만원에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